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려입니까? 식사를 하시려입니까? 토요일 이시려입니다. 즐겁게 보내시려입니까? 주말 즐겁게 보내시려입니까? 먹으시죠?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토요일이라서 지코박, 치박 하겠습니다. 남자분 귀엽게 생김 우리 다른 시청자들의 질투에 뇌보로 지금 400명이 들어왔는데 머리 다 뜯긴다 조심해라 떡볶이도 들어있네 앞으로 밀어라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델리만주 어서오세요 잡녕은이 어서오세요 지꼬바 떡볶이 이 맛이지 대박이다 양념 맛 대박인데 완전 대박이다 이거 하늘아 맛있게 먹어야지 하늘이도 맛있게 먹어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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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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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물어 이건 양보 못한다 너무 맛있네 무슨 숯불.. 숯불구이 같네 숯불 향이 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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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무시 좀 까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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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대박이네 같이 먹으러 갈까? 너무 맛있어 수은이야 나방을 왜 했으니 쑤니야 지구석이 싫더냐 용여라이 찹쌀떡 찹쌀떡 조금 씹고 또 쭈니야 흑쌀떡 와 펩시 물만 하다 응 응 아 아 좋다 제일 맛있는 것 같다 닭시키 닭시키 먹은 집중에 지코바 요가 제일 맛있네 숯불 향기 나고 응 음 음 부라리 어소하 이 이근지 어소하 이 손 어소하 몸 어소하 음 음 음 음 즐겁고 행복한 것 같다 응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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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끄레기 내가 처리할게 요번 큰거 먹어 좀만한 찌끄레기 내가 못해 내리 가 내리 가 내리 가 니 뽀 튕기기 할끼가 안 내리 가나 찌끄레기 찌끄레기 아이들이 더 이리 당 Boris 고기 항암 글 Stand 글 저는 시민의 손을 맡 heißt 쪼만 아 와 이거 밥 말아먹으면 대박이겠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못먹는 밥을 지금 이렇게 곱봉밥을 먹었는데 치킨에다가 이거 못봤나? 응 여기 딱 끝에 보니 숨어있어서 못봤는가봐 나 이거 안 먹길래 내가 먹어도 되나? 계속 고민했네 나는 얼음정수기 해주고 싶은데 보기가 사서 고생을 한대 그럼 어쩔 수 없는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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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아 으 으 어Qué 부엉이 커 부엉이 커 산만하게 잘 묵네 잘 묵어 내가 이 맛에 우리 보기랑 살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먹는 것만 보고 있거든 푸짐하니 아이고 좋다 호로록 아이고 아이고 우리 마음대로 잘 묵네 어 왜 이래 면 한 젓가락 난 거 알아 입도 안 됐는데 아이고 떡볶이 하나 먹어 떡볶이 하나 먹어 아이고 아 아 아 아 오므라지 거라 해 저는 산마다 다 좋아해요 맛있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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